배그 쏠큐 배그 쏠큐 갑니다 배그요? 한번 보세요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 그쵸 캐드셋 이쁘죠? 저는 다 로지텍 씁니다 로지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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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지마! 아 진짜 죽일거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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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하나? 아씨 때렸다 오우 나 완전 인이구나 근데 여기저기 다 내려가지고 저기 여기 내렸나? 아 열렸네 어? 발소리 씹 이케잇 불쌍한 친구 고마워 손기 소리가 딱 거슬려요 오씨 깜짝아 와 너무 인이인데 우와 씨 와 이거 진짜 나 심장 떨려 아 심장 떨려 와 나도 완전 인이구나 아 아니요 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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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금을 쏘는게 아니라 비행기 으잇 으잇 아 아 탄탄미 지력 보여 아 아 박스 푸시는줄 알았네 다들 빨리 말을 해줘야지 왜 말 안해줘 어 말을 해줘야지 아니 아홉명 남았는데 왜 칠탈이 안나오냐고 오오 오와 씨 나 완전인이네 아 아 아 아이 너무 쉬워 어 발견 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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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진짜 못 두개인 줄 알았네 너 넘어와야 되지 이 사람들 어딨어?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근데 나 진짜 잘했다 롬도 롬도 신맵 갑니다 진짜 어떻게 무슨 맵인지 몰라가지고 맵 엄청 가요 그냥 아무데로 가 스톤건? 아 스톤건 이게 뭐야? 아 이거 미션이 있어 이걸로 써야돼 미션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총을 써야돼요 자기장 괜찮고 근데 시선이 아닌건데 아 전기충격기야 이거 설마? 아 한 번 쓰면 없어지는건가? 원래 펼치면 죽어요 고급이네 어? 어디냐? 나라나이 소리 들리며 찾아간다 어? 저기있네? 안 돼! 오시네 오시네 뭐야 사람이야? 뭐?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무슨 일 있었나요 혹시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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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아우 아무 일 없었는데 아우 아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야야야! 어우 그치 호시다 뭐야 쟤가 앉았다 일어났다 왜이렇게 잘해? 왜이렇게 미친놈이야 왜이렇게 미친놈이야 왜이렇게 미친놈이야 왜이렇게 미친놈이야 버틸려고 안오는거야? 너 버티면 내가 인정해줘 아니 경박사도 안 뜨는데? 땀 걸고 왜이렇게 미친놈이야 왜이렇게 미친놈이야 미친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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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친놈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? 저리까지 죽었네? 어? 저리까지 죽었네? 아, 개XXX 아, 개XXXX 아, 개XXXX 아, 개XXXX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